D.O 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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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E.O E.O 안녕하세요. 오우샷. 오케이 와우 라운드 2 파이트 어이구 나 따라오 으악 으아아악 잘하게 녹았네 라운드 3 라운드 4 어 안되나 오우 오오오 아 룰에 아 예 언제까지 돌아가는 거야 이거 빵 너무 뻔하게 왜 이렇게 잡다 에이 아 실수 아 여기서 중요한 찰나에 미스가 이게 안 닿네 어휴 어휴 역시 대박인다 아 왜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아우 노린건디 하아 와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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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원투 원투 에이 씨 와 대박이다 한 번에 미스는 죽음이네 와 한 번에 미스는 죽음이다 속지를 썼다면 아까 한 번에 미스 Ei 야바뀌 아아 아아 절 어려워 아 아 아 아 이게 안닿나요? 오 어? 뭐야? 아! 총폭! 와 아아! 전복! 너무 아쉬운데? 어이! 어떻게 아쉽나 라이언? 어어! 어어! 아 맞았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기원초를 썼네. 오 나이스. 아아! 자석인가? 아아! 아 여기 벽이 와. 아이고. 개아프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 아유 아아 대박 아 너무 너무 뻔하게 들어갔나 아 형이 아 안되나 아 와아아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왜 아 아 이거 미친 아 이거 앉아서 저기 아 이지가 너무 어렵다 아 다같이 갔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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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가야겠다 게임 좀 보자 어 어떻게 오 다행이다 안 안죽네 않 에이 네 에이 데 c 어? 오오오오 에이 에이씨 아 초풍에서 방금 맞았는데 아이고 아 총풍 쓸수록 내가 훌리한 것 같다 너무 아프다 오 일부러 꿀프 한번 해보고 안닿노 아 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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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돼 안돼 아우 아우 무섭다 맞네 우상이다 아 두 번 오와 다행이다 아 아 왜 내 총풍은 가깝다 으악 뭐야 안점프 왜 나가는데 당이 당이 아 뻔한거 그때 마시나람 진짜 힐러이다 좋아 아 아 아 아 네 아 어떡해 우와 느린 나라코 쓰고 다했는데 뭐야 아니 풍짐 이건 썼구만 와 대박 아이고 아이고 하쥬이이이이 살인사건이예요 아잘발 우와아 백댓스 걸스 아깝다 레아나 백댓스 했어야해 처음이다 뭐야아 안다 아이 제발 어 초공했어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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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앗 아 뭐야 왜왜 회나가 뭐야 왜나가 뭐야 지방 들어오나가요 기술이 형님 아아 창선 어떻게 해 무다다른 이런 씨 터렁권 나온다 아 오우 아 양잡이다 아 맞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쪼맨한 사람인데 갑자기 갑옷 거의 나타나서 우와 하고 오는 것 같아 우와 카운트다 어떻게 들어올 수 봐 있죠 깍 아니 나 레이샤치 놀랐거든요 늦었나 보다 아 늦었나 보다 에잇 와 다 봐봐 어 한 더 방금 초풍에서 맞았는데 아까부터 방금 초풍에서 맞았는데 아까부터 띠앙 어어어 진짜 와 남편 형님 죄송합니다 무서워요 아 아 나도 나도 때리게 해주세요 와 우와 치 아 아 아 아 이야 이야 지리네 마지막까지도 레이저를 안받는 봐준거다 봐준건가요? 응 아니야 와 이걸 어떻게 참으셨나요 아 이거 10이구나 저거 어 뭐야 어 이거 수근하게 피해지네 일어나다가 와 어떡해 아니 아니 저도 아 가드웨어 미치겠다 아이고 이 기회를 놓쳐 어 첨풍쓰면 나만 손해 같애 첨풍쓰지마 첨풍쓰지마 아이고야 아 하나도 안맞아 와 이걸 안 조심해 아아 진짜 못둘켰다 아 안닿아 아 안닿아 아 저거 아 안닿아 아 안닿아 와아아아 아 저기 여기있어 그만 여기있어 그만 에헤이 뭐야 이거 안썼어요 아 나 이거 안썼는데 다행이다 하아 내가 노린게 안나가야 이게 이겨지네 나도 날 믿으면 안되겠는데 자동쓰고싶은데 나를 쓸게요 아 님들 좀 살려주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통해요 하아 하하 오오 찬스 아니 어이 아 진짜 짜증나네 미스 왜 이렇게 와야 어이 초풍이야 아 제발 2대 맞음 진다 고호호호 럭킹 다행이다 이게 사네 우아 아니 소리 너무 죄송합니다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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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홀 안뒸? 호우 히힝 으아아아 라운드 3 아잇깐만 혹시 이거를 파악하셨다면? 허어 돌려라 씨 무다데스 안쓴 어어? 어? 뭐 이 게임이야 아휴 하늘이 좀 기회였는데 여러분들 진짜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와아 반시견들어 오피하네 빨리 기상캠 맞자 무다데스 아 알고만너 오케이 아 이런 씨 하하 이럴 수 있을까요? 나랑 맞으면 죽을것 같은데 죽자 그냥 어씨이 아하하하 흫 죽자 그냥 아흐하 아흐하 시작됐다 반대도 반대도 안들었어 이런 겸손 콤보 왜 아니 아니 지금 억울한거는 저는 초풍을 입력했는데 끌풍이 나은게 일단 좀 서글픈네요 아 아 이게 지나 양장 양장 아 아 아 아 아 아 굿 아니 이키마스 올줄 알았네 이키마스 누울거야 아 오 세뇌 ㅋㅋ 죽두 태후 어 오오 아니아니아니 난 원잼 나올줄 알고 앉았는데 커키가 넌 노리고 하신건가? 제발 원잼 제발 고후 안 돼 회장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르르 회장님 한 번도 못봤죠 아 근데 진짜 못이겠다 진짜 한 판을 못이겠다 어 어 어 어 어 이건 무슨 아 아 어 으아 어 뭐야 어 아 야야야 왜 크으으으... 라운드 2 나 첨수 캘럴치빙 모았는뎅 맞네 이게 아아 뭐다 fight 2 3 4 4 studied powiedzieć 오오오오오오굿 오오오오오 redemption wait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왜 안 닿아 아 밟아 밟았어야 되는데 회장님 버프로 콤보 틀렸는데요 너프래 아 왜 다해요 저기 잽이 안 다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아 아 아 아 어 뭐야 뭐야 아 방금 튕겼으면 갑자기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라고 아 그래픽카드 돌았나 지금 어 아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튕기면서 지포스 업그레이드 98,000 얼마 내놨는데 디럭스판 살라고 하 매진됐으니 수고연 개같아 스팀 일본판이 너무 비싸요 웬만하면 그냥 사겠는데 일본판이 너무 비싸요 한국이 그 뭐야 98,000밖에 안오면 안 보인 아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실력이 너무 차이난다 어디가서 이 카차가 이거 흠 미쳐 되게 나와 아 덮었는데 이게 나 어이템이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뭐지 국가변경하면 그 아 처음에는 그 뭐야 그냥 막 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에 이제 보더라구요 일본 살아가 국가변경도 안 돼 아 아 멘탈 나간다 어떻게 이기죠 못 이겼어 아 아 아 토토스찬 아 뭐 아무것도 안 돼 아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타가 중단이라 온툴 안하고 뭐야 암 민평 아 아 어 몰라 아 쟤 13 아니구나 아 제발 아 나는 참 왜이렇게 못 때리니까 하 초포가면은 외너퍼에 끈겨있고 여덟번이나 줬네 뭘 어떻게 다해야지 다치는거 짠발밖에 칠게 없어요 님들아 또래야 왜 히힛 어어 방안사리다 어구 다행스 아 저기 가자 어어 럭키 아 근데 이게 세계 1등분이라 대선배셔가지고 도중에 빼기가 너무 그거에요 빨리 제가 지겠습니다 아 미친 이 중요한 찬스를 무단했어 어이 다이노 아 출발 총무 처럼 총무 처럼 총무 처럼 총무 처럼 총무 처럼 아 이거거 미싸 . 와... nad. 일단 지금 한 두 대 맞았을걸 아마. 아 유압. 아 무서워 어 어떻게 아 형님들 진짜로 이게 이기라도 이기는 거 같지 않아요 아우 미친놈 이번에 에보 가서 인사드렸는데 많이 피곤해 보시더라구요 어떻게 이기지? 그냥 미친듯이 해볼까? 저 뇌로 한번 놓고 해볼게요 뇌 찾아 그냥 미친놈 못할 줄 알았는데 미친놈 미친놈 도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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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아깝다 아 이거 어디가 아니 초풍 했다고 진짜 심하게 미스 나는데 아 억울하다 지금까지 제가 기본 쓴 것들 있잖아요 일부러 쓴 거 아니에요 다 미스에요 저거 와 가드 못된다 나 뭐 해야 돼 미친척 나랑 한 번 미친척 나랑 안쓸 OX 퀴즈 50 50 누가 만들었어 이런거 없어 이거 그런거 없어 카즈야는 뭐 퀴즈야 뭐 퀴즈 캐릭 뭐 어쩌고 하던데 왜 이분한테 퀴즈가 안 통하 나 이거 안 써 누가 왜죠 퀴즈야 뭐 어쩌고 하던데 어 그거 다 거심말 아닌가 이거 어어우우 아 이렇게 때려봐야겠다 실패 닿네 와 그걸 붕 뭐야? 어떻게 해? 뭐야? 2타로 왜 안 맞아? 아니 좋아 절약권 2타 왜앞아 아 저게 2타가 중단이라 이게 너퍼도 사이에 넣기가 힘드네 와 안돌린다 아우 뭐해 형 가야돼 하긴 갔는데 아우 오 라운드 4 파이트 쨕 쨕 ㅋㅋㅋㅋ 아휴 뭐 때려보지도 못하고 죽노 아휴 무서워 어휴 어휴 누구야 원잽 웬허퍼랑 진짜 좀 양반적이신게 토트는 안써오겠어 지금 아휴 오오 와 이거로 안해줬네 예어여이 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운드 3 여기 보자 아 아 아 아 아 보고 일어나서 막으시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와 뭐이 아니 계속한다 이 순간 아 제발 야 이게 지림스찬 오진다 좋아요 와 개무서워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지 아 어 김형 t 좀 뭐랄까 원하는 기술은 다 나가면서 이렇게 지고 싶은데 딴 둘도 안되네요 요시오 센파이 이라세이마세 아 어 아 안되겠다 그냥 횡성광을 하자 노오 횡성광을 하자 그냥 욕심내지 말고 내가 횡초를 하려다 두두르마는다 음 아 고호우 와 컴보 에이 저기요 아 이거 작아서 안맞는거 보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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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어떻게 다 막을 수 있는거죠 아 이게 스팀 철권의 무서움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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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데미지 입혀서 언제 이겨 오오 야 클린초풍 진짜 얼마만이냐 이거 아니잖아 뭐임 갖다 죽뻔했네 씨 뭐하는데 너 자꾸 아니 이카리님 아 아 눈갱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드릴게요 뭐 뭐 자꾸 나가네 이거 어 어 으 으 아 에이 가쿠고 이야 이거 뭐야 아 아 다가갔어 춥도 온도 뒤지겹지 아무것도 안되네 에이 거참 대박 아유 씨 안 걸 수가 없잖아 나 안 걸고 싶은데 개망주 개망주 아 뭐야 아 등이 어떻게 쓰는데 뭐야 일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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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헉 어흑 여기서 멘탈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멘탈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 내 멘탈은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 저기 세계 1등립은 평.. 평장은 한 그대로일까요? 전혀.. 뭐 아무것도 없지 무슨까란 말이지? 나도 그걸 본받아야 해 처음 만난 것처럼 해야해 처음 만난 것처럼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오케이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와 이거.. 와..이거.. 아 처음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어 무름밉니다 어 다시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어 어 무름밉니다 어 어 어떻게 막았어 오오오오오 뭐야 역가드 아파요 어 어 어 나이스 아 아 아 아 진짜 알았다고 백댔시 안케 했어 이거 짠발거리개사하고 아 너무 아쉽다 맛있다 맛있는걸라 했는데 뭐야 이거 아 그 아 이게 안되네 아 으 으 우와 와 님들 처음 만난것처럼 해요 처음 만난것처럼 우와 이게 1등님이다 아 안되네 처음 처음 처음이에요 와씨 이래나봐 어떡해? 잠깐만 대박 처음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죄송합니다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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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까 썼으면 맞은거죠 옳취 까 어딜가 어 아니 자꾸 왜 나갔는데 아니 저거 자꾸 왜 나갔는데 기원 몇번이야 아 오오 폭탄! 야! 님들! 얘기 짱 있어라 빨리 나도 폭탄을 해봤다 아 진짜요? 삑을 잃고 계시네 와 진짜 그거 소름돋았어요 삑사리를 잃고 계시네 아 진짜 다 다른.. 지금 소름돋았어요 와 실수까지 잃고 계시는구나 대박이다 어? 죄송합니다 우와! 하아 하아 여기서 바로 치기에는 진짜 상상도 못해 야 레이더 있는데? 라운드 3 파이트 아우 그니까 레이더 해도 막았을걸요 아우 저런게 이제 삑이잖아 기원 맞은게 우와 아우 아우 어떻게 막으셨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안막았어 아우 미스 미치겠네 잠깐만 스틱 한번 바꿔 볼게요 이거 아니 어제는 이 레이버가 더 잘 안됐었거든요 오늘은 어떨까 이 레이버는 아닌가 게딱 equipped 어어 그렇듯 아우 랄리 퀴즈야가 아니라 이거 퀸이 미츠 아닌가 퀸이 미츠 아니냐고 퀸이 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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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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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잭 나올 줄 알았어 아 내가 거치면 원잭으로 압박이 이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노력이겠는데 이쁘 퀸이만 퀸이 icated 아 그게 유일한 찬스였는데 아 오오님 프로 감사합니다 지금 한 55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 한 60, 70%인데 헐 더워져가지고 와 진짜 참 좋갈 아 그래 이런거 혼목 힘이 좋은 것 같아 할 힘이 좋은 건 아닌데 혼목 힘은 좋은 것 같아 아 대신 안아 왜이 이게 뭐야 대박 어 형님 형님 딱 봐주셨네 와 나이스 아 유타 안앉아주네 호우우우우우우우우 푹맥혀요 되게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와우 개아라 삐 아아 둑둑둑 외부를 몇 번 세번 세 번 앉으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이씨 저거 부어! 완전 해냈어! 아이씨 아쉽다 데빌 압박이 너무 라운드 1 파이트 원래 5방 캐릭을 다 잘하셨으니까 와! 이 장기이시네 뭐! 님들 이모파는 누가 뭐래도 내가 이긴거야 맞지? 맞다고 해! 어!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와 와 어 어어어 머 졌는거 같아요 근데 벌써 기세돼서 이번판도 안되나? 아이고 아이고 그만 안돼 아 초풍 아 자꾸 초풍 빙이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아 좀 심한데 아 또 이러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개망 아 깝다 이거 코니만 아니었으면 맞았는데 아 어떡해 대박 아 아 가 어 이거 너무 울란다 아 와 아 아말네 아말네 아말넘 개 오거지 개 오거지 대박 아 13 아니야 와 그거 저기 뭐야 원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불량품인데 제가 그걸 받은 거예요 불량품 한눈한테 파는 건 아니에요 자아이구 아 이거 원투잖아 아유 왜 오게는 어서오세요 기원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를 여러분들 기원전 두 번 보셨으니 이겼다 더 비참해 어 아 일락서면 우와 으아아아 레드가 지금 나오나 와 저도 잡았는데 아 이거 막히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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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회심해 마시는데 아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되네요 아무것도 안 돼 아 아 이거 아깝다 잘 패는데 뭐야 아 이런거 맞으면 안돼 이게 뭐죠 나루토인가 아 이거 하...하면서 뭘 본거지 번심법인가 와 무서워요 아 미스 와 미스 진짜 개쩐다 와 개망 이번에는 안자나락을 가장한 안자마신을 썼거든요 왠걸 안통함 뇌 한번 빼고 더 해보겠습니다 자 뇌를 빼라 뭐임 이거 자 내빈다 내빼요 내빼요 내빕니다 이런 내가 그냥 없어지겠네 네 오 좋아 짠발이 아니라 대쉬 외누퍼가 나왔어 와 짠발이 아니라 대쉬 외누퍼가 나왔어 지린맛 이런 나도 때리게 해줘 아 아 오 뭐야 하하 하하 와 정말 그 갭차이구나 와 막 안 돼 아 이러면 안 되지 에이 진짜 슬프다 아 초폭하다 죽을 것 같다 보라지가 다 그래 오 또랴 히 도래 육 라운드 4 파이트 와 안마 안돼냐 어허허 도래 도래 아 아 안되나 이게 와 나 당연히 벽인줄 알았어어 와 아 벽인줄 알았어어 여러분들 이런거 아니에여 얘 그.. 오메가가 진짜 뭐 어디 옆집 감자칩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이 감자칩 먹다가 저 떨렸잖아요 지금 평바닥 짤렸잖아 아 그냥 앉아계시네 안되겠다 풍진 2권으로 가자 체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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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 죽을 체보닷 아이씨 예언하고 저거 맞는다 생각하는데 진짜 맞으면 어떡하니 어이가 없네 아이씨 아아 어우 도시마 안녕하세요 아 원집 이득에서 못 내밀게 하는거구나 아이씨 와아 아아 으 이야아아아 아 뭔데 아니 방금 마신거는 양행을 잡는 기술인데요 아 이건 저건 호밍도 피하는 나루토 그림자 분신술인가 아 예예 에라이씨 컴모 아 아 아 아 안쪽은 자부 날 거 같아요 정말 이렇게 울상인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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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어 귀찮은거 형 자발 어? 아야 레드였거든요? 레드라도 나가서 죽었으면 내가 안 억울해 눈물난다 어차피 피해진거긴 한데 아 이런게 더 싫어 초풍인데 이거 꺄악 으아아아 뭐야? 아이씨 으악 하나 됐어 아 아 붙어오라 아 아 아 이거 웬워프 두방이나 살았다 이거 그니까 대시가 끊기네 자꾸 문제가 그건거 같아요 대시가 끊기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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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시가 끊기니까 쫄려서 깊게 못들어가겠다 아 아 이거 반식에다가 자 하자 아 야 이 병 병실 아님 이거 아 아니 저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니 저거 진짜 세계 1위선생님이라 이해하실거에요 어 아 레이저 바닥대를 넣으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웃긴거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면 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웃으시니까 웃으시는거야 아 저렇게 하려고 했구나 어 아 진짜요 지른다 역시 세계 1위선생님 아 아 아 아니 기술이라도 좀 옳게 나가라 어 마지막판이라도 어 아 막사가 안맞나 이렇게 요렇게 어 우와 미스 돌았나 아 아뇨아뇨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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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일단 콤보가 되고있네 상대도 이런걸 쓸거라는걸 뭐 전혀 이제 리스펙트하니까 맞는거에요 이건 예 이거 이거는 이사람이 이런걸 쓸 쓸 이유가 없다는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맞는거에요 아 아 아 아 마신이였는데 방금 아몰락 마신이였거든요 너 원잽을 피해버려 어 아 아 아 야 오 힐님용 아 이거 왜이래 초풍 쓰면 안되는건가 커킹맞아서 아 어디가 아 안앉으시네 아 무다네스 나올줄 알고 초풍 깔았는데 기원 나났어 간다 이게 마지막인가 오 우와 사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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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그만 그만 보내주세요 이제 장난감 고장 났습니다 이제 보내주세요 어 칼이 안 흘려져 아이 씨 군단이구나 에이 아 뭔 게임임 아 이거 바닥 레아 저거 해야지 그 그래 그래야 승리 각이 보였는데 요래되네 초폭 쓰면 안 돼 초폭 쓰면 안 된다 그냥 니가 막아가는 길이야 초폭 알겠니 오케이 아니 이걸 어떻게 막나 이연 아니 근데 이게 왜 나만 저기 자꾸 벽에 가있는거죠 아 이거 따 뛰어지말까 호호호호호호호호 1프렘만 넣었어도 제 머리가 짤렸 겠죠 와 앉아있어 와 보지를 안하시네 따 아니 이거 앉아 생각은 어떻게 하는거죠 와 어 저기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팔할 이상 뻥발 찬단 말이죠 신기하다 와 와 초폭을 쓰면 안 되는건가 당연히 커킉을 맞으니까 개같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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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스로 이거 딜키 당해서 질때 이럴때랑 그리고 나는 초폭을 썼는데 귀여운거 나갈때 베이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푸 와룡이나 깨자 아 와룡이나 깨자 아 아 어떻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쟌 아 어떻게 이럴수가 있쟌 한번만 데빌 뭐야 이거 이씨 가게 문신나 죽어 미치겠나 우와 이게 다인데 님들 진짜 진격의 거인 제일 큰 거인 만난거 같아요 지금 나는 저기 쪼맨한 인간인데 이씨 게임은 뭐였나 베르토르토였나 대박 사건이야 아 이게 뭐야 이씨 잠깐만 내가 맞는거 아니죠 이거 내가 맞는거 아니죠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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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오우 아 뭐 왜 나갔는데 이게 오 뭐임 뭐임 형님 존재가 아닐까 어디 뒤로 놔 어이구야 다행이다 알려줘 허허허 아 이즈 형 어카 아 진짜 어카 아이고 호밍기 어우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 다행이다 다행 맞아? 아 다행 맞냐고 어어어어어어 저 머리위에 있다 뭐라고 깜깜깜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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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가자아 응? 아 몰라 이씨 와아 깨빡센다 이겨도 문제야 바이 어? 군이 미친데요? 누구지?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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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시네 뭐야 촉봉을 쓰면 안되나 거기를 맞으니깡 아이고 초풍 쓰지 말자 아 아 아 진짜 대신 이슈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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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네 아 아 ad 아 아 아 왜? 기상.. 외종 1타 했는데.. 아쉽다.. 우와 오지마세요 끌풍 아 아 저거 저기서 벽과 안되는거는 진짜 이거 좀 많이 슬프네요 똥그래가지고 야쉽다 아야 가자 이제 집에 아 다행이다 와 저기서 앉기를 선택하시네 와 안돼 아 1,2,1 아니네 양잡이 없네 아 안돼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건가요 더럽다 여러분도 약간 이렕 자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